산복분기점 아하 그냥 굳이 벤츠는 앞대가리 안먹어도 벤츠 마크만 있으면 명품이니까 바쁘지 바쁜 날은 일찍 내려가야지 가죽돌 챙겨야 하니까 점심도 먹어야지 딸내미 픽업해서 또 데려다 줘야지 셋째 운전연습 시켜야 돼 이제 셋째가 중3 셋째가 중3 셋째 셋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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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야 포구주사를 다 해놨네 영안이가 역시 김영안이구만 토마토 이런거 먹은거야 토마토로 사과 사과 아 아 아 그래도 친구는 자기관리 잘하고 체력관리 잘하고 멘탈관리 잘하고 아 아 저기 뭐냐 아들은 어 저기 공부 좀 할만해 하데 야 그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같이 있으면 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 동기부 동기부 요 아 동기부요 아 나노연제 번천 조금씩 응 으